1대1 하실래요 형님? 형님 1대1 벌칙 존나 큰 거걸로 1대1 하실래요 형님? 형님 좀 별보상 안 걸어도 되고? 예? 하실래요 형님? 1대1 하실래요 형님? 제가 지면 2배로 96시간 하고 제가 이기면 0시간으로 해주세요 하실래요 형님? 가실래요? 안 해? 하 봐봐 쫄았잖아 봐봐 바로 쫄시잖아 이렇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벌칙 같은 거를 세게 걸잖아 가 못하셔 질 거 아니까 아 말이 안 되는 거지 진짜로 아니 형님 도발이 아니라 저는 팩트를 말씀드린 건데 형님? 이렇게 좀 잘하는 거피 찍어먹어 그래도 이렇게 이런 거피 이거 아니 형님이 자신있으면은 그 도발에 그냥 응하면 되는거잖아요 형님 예 근데 형님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도발에 응하지 않는거 아니겠습니까 형님 예 그러면 형님 안하시려면 쫄았다라고만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예 안할게요 저도 이제 더이상 도전신청 안할테니까 그냥 쫄았다라고만 말해주세요 형님 예 쫄았다라고만 말해주세요 형님 예 형님 그럼 이렇게 갑시다 72시간 형님은 나는 0시간 말고 24시간 지금 48시간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72시간 형님은 24시간 형님이 만약에 지면 24시간 내가 이기면 71시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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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내가 이기면 96시간 형이 조신 이게 조신하라고? 이게 조신하라고? 그러니까 형이 120시간이랑 0이죠 0이랑 120시간 0이랑 120시간이에요 0이랑 120시간 형님 그러면 제 대변인이랑 통화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대변인한테 제 대변인이랑 한번 통화해볼게요 하지 말라네요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라요 하지 말라네 안 하겠습니다 야야야 대변아 한번 받아봐 그래도 어? 야 대변아 잠시만 받아봐 야 대변아 받아봐 아 대변님 대변님 대변인님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0시간인데 24시간 아니 저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 모르겠다는 건 아니라 제 실력을 봤을 때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예? 아니 저 사람 19점인데 뭘 힘들단 말이지 저는 38점인데 뭐 하실 건데요? 아니 상대 캐릭터에 맞춰서 이제 맞춤으로 가야죠 저는 또 프로게이머다 보니까 맞춤 이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예? 자신 있으시면 하세요 아니 너가 봤을 때 진짜 못 이길 것 같아? 근데 엔드코 님이 라인 안 라인이시잖아요 어 라인을 주캐리로 가지 아니 근데 라인 잡는 거 진짜 쉽잖아 어 다 할 줄 아신다는데요? 올라운드라고 하신다 아 진짜 원래 저 실력된다 다 올라운드로 해 아 근데 좀 잘하시긴 잘하시던데 뭘 잘해? 아 아 철구역 한테도 졌잖아 철구역 이틀 참가 하루 차였을 때 아니 철구님은 다르잖아요 철구역 이겼잖아 내가 아니 1대1 아니 내가 내가 잊었잖아 1대1은 못 이겨요 너 나랑 1대1 할래? 아니 왜 저한테 너 아니 왜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냐? 아니 무시하지 않는데 그만큼 엔텍 부스님도 좀 잘하시는 거 같고 그래? 왜냐면 하시는 시간 아 야 그럼 이렇게 하자 너랑 나랑은 내기 안하고 일단 너랑 나랑 1대를 한번 해보고 내가 정하자 아니 저 무시하려고 하시잖아요 뭐라고? 저 무시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너랑 나랑 1대를 해보고 내가 가능성이 있을 거 같은지 한번 봐봐 아 그래가지고 딱 하면 괜찮잖아 괜찮지 않냐? 야 너 근데 루시오랑 메르시 밖에 못해? 다른 거는 잘 안 해봤어요 아 아 아 아 됐다 그럼 하지 말자 아 이거 뭐냐 너 루시오랑 메르시 밖에 못하냐? 근데 1대를 어떻게 하는데 와 아 진짜 아 됐네 그러면 하여튼 그러면 이건 민지랑은 못하겠네요 아하 너무 너무 희유증이라가지고 컴퓨터 껴서 5대5 하실래요? 뭐라고? 컴퓨터 껴서 5대5 하실래요? 너 5명 내 5명? 네 아니 1대1은 자신 없네 그러면? 5대5는 자신 없으신가 봐요 아 아니요 에디포스님이랑 하세요 아 5대5는 다음에 할게 네 다음에 할게 네 아니 5대5를 무슨 뜬금없이 컴퓨터를 껴가지고 5대5를 하자냐 아 여러분들 내가 지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진짜 제가 5대5를 왜 합니까 그거 제가 이기잖아요 아 아 아 여러분들 오디오 하면 이게 너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 아 나 짜증나게 하네 진짜 아 잠시만 세화 점심 일정 야 오디오 여고세요 야 어디에 오 들어와 아니 저러면 노쌤이에요 원래 엔터코스님이랑 하세요 야, 해라고? 120시간이나 24시간? 아니, 그거 고민해보세요. 아, 근데 에틴이 형 잘하냐? 아, 형님, 형님 일단 기우다님 이겼어요, 형님? 형, 기우다님이랑 어떻게 했는데? 형, 기우다님이랑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 졌다고? 몇 대 몇으로 졌는데요? 전 2대0으로 졌거든요? 2대1? 아, 그럼 안 돼. 난 2대0으로 졌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난 2대0으로 졌어. 잠시만, 그럼 내가, 내가 그러면 기우다님한테 한 번 전화해볼게요. 아, 기우다님 앉아. 아, 이 형 맨날 안 자는데 내 전화는 안 받아, 짜증나게. 야, 나 진짜 씨. 아냐, 나 근데 저 형, 아, 갈까 그냥. 형, 가실래요? 형 갈래요, 여기? 갈래요? 콜? 응, 안 해. 어, 아, 내가 안 해. 내가 이걸 왜 해. 그래, 48시간 하고 와야지. 내가 지금 120시간인데. 나는 안 해. 내가 안 해. 내가 안 해. 안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형님. 형님, 만약에 0이라고 하면 제가 할게요. 형님, 24시간 말고 제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 할게요. 네. 0이라고 하면 할게. 뭐라고? 하... 진짜 짜증나네 와 이거 진짜 겁나 고민되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진짜로 와... 형님! 형님 일단은 형님 저랑 랭게임 한판 해보실래요? 형님 어떤지 한번 보게 예? 랭게임 한번 해볼래요 형님? 저랑? 예 바로 가야된다고? 아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 아 잠시만 120시간 120시간 아 120시간 5일인데 와 아 형님! 그럼 제가 만약에 지면은 120시간 5일이니까 제가 8월달에 제가 할 수 있는 날짜에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저 바로 갈게요 그럼 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월달 중에 할 수 있는 날짜로 하면 제가 바로 갈게요 네 왜? 아니 어차피 하는 건 맞잖아 어 아니 뭐 목티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8월달 중으로 하는 거 맞잖아 어 그럼 딱 날짜를 정확하게 잡으라고?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걸리면 만약에 내가 지면은 월요일날 1일 쉬고 2,3,4,5 바로 갈게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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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맞냐 이게? 아 이거 왜 쪄는데 내가 미쳤나 아니 내가 저 형 늙은이 한 건데 왜 쪄는 건데? 아니 왜 쪄어? 미.. 바본가? 내가 왜 쪄지? 내가 저 아저씨한테 왜 쪄어? 들어오세요 잠시만 아니 내가 왜 쪄어? 나 말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형님! 철구 형한테 졌어요 이겼어요 형님 형님 철구 형한테 졌어요 이겼어요 잠시만요 2대0으로 졌어 2대1로 졌어 2대1? 뭐야 그래도 한팔에 너도 이겼어? 2대0이야? 이럴지롱 1대1가 2대1으로 졌다 이거지? 2대1으로 졌다 이거지? RADIMUN 야 맨 뭐뭐해야돼 형님들 예 형님 오팔삼선 오팔삼선 점념정으로 다갑시다 형님 오팔삼선 점념정 점념정 맵 다 다르게 오케 가자 형님 만약에 데리면 바로 실격이십니다 아시겠죠 스카이프 안했는데 여기서 켜지잖아 형님 이거 마이크 들어오세요 가자 아 그냥 하라고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하라뇨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이크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하라뇨 예? 아이 그건 안되죠 형님 예 아이 형님 그건 안되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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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라인 잡는거 뭐가 좋습니까 어? 라인 잡는거 뭐가 좋아? 라인 잡는거 트레이서가 좋다고? 그래? 모기 딜인데? 그게 좋아? 그런가? 그래? 야야 메르시 좋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너희들 진짜 와 진짜 적당히 좀 해라 아 나도 그 정도는 안다 좀 아 나 메르시가 좋다고 했었는데 진짜 와 형님 초대받으십쇼 형님 잠시만요 그룹초대 해드릴게요 아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마이크 들리십니까? 잠시만요 형님 마이크 형님 마이크 들리세요? 형님? 형님? 아 이거 약간 대리냄새 나네 아 나 진짜 아 아 이거 대리냄새 나는데 잠시만요 했는데 그리고 아 나 이거 잠시만 아 이 형님 좀 약간 이상하나 지금? 어? 야야야 아 그래? 아 대리냄새 나네? 아 대리냄새 나는데? 아니겠지? 형님 들리십니까? 잠시만요 들리세요? 뭐라고? 아 형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예? 뭐 뭐라고? 아니 이게 목소리처럼 들려요 형님? 예? 아니 뭐라고? 아 하나도 안 들려요 형님 채팅으로 쳐봤어요 형님 뭐라고요 형님? 아니 계속 앵앵거리는데? 네? 뭐지? 내 소리를 키우라고? 잠시만 뭐라고 하신 거야? 이거 어떻게 바꾸지? 잠시만 심해라서 잘 안 들리네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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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믿고 가겠습니다 갑시다 여기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절로 가라구요 오케이 가자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내가 소리를 줄였다고? 잠시만 내가 소리를 줄였어? 기다려봐 형님 말해보세요 어 어 틀렸다 형님 제가 줄였어요 형님 죄송해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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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뭐 하실 건데요? 네? 예? 어 디바 아니 내가 방설치 방설치 잠시 잠시 보자 보자 나가셨습니까? 응? 예? 예? 강태 했다가 나중에 풀어줘 아 오케이 강태 나겠죠? 아 디바 바로 간다 5판 3선입니다 형님 형님 첫 번째 뭔데요? 디바 아 뭐 또 디바입니까 형님 뭘 디바 할 줄도 모르시면서 디바가 왜 나와요 형님 디바 할 줄 모르시면서 디바 할 줄 모르시잖아요 디바 아 또 디바네? 뭐야 저 사람 왜 이렇게 못해? 저 사람 사람이냐? 잠시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씨 와아 저걸 당하 와아 와 저걸 당하네 진짜 와 어이가 없다 진짜 쩔쩔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여기 형님 왜 말이 없으십니까? 예? 형님 왜 말이 없으신데요? 아니 마우스가 좀 이상하네 하하하하 이번엔 뭔데? 이번엔 뭔데? 오 로드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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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us 하하하하하 하하하 아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nicht 정말 Cool 나이스 아니 형님 아니 형님 아니 형님 아니 형님 아니 이런말하게 드렸는데 로드웍은 전기의자에 앉은거에요? 예? 아니 왜 계속 가만히 있어요 형님? 와 나 진짜 사람 아니네 진짜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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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 강텍에서 그런데 채팅창에 용 많이 올라오지 아니 왜 민심을 신경쓰십니까 예? 아닙니다 이게 지금 다 잘한다고 다 잘한다고 열심히 할게 얘들아 아 아 정경기네 아 그때 아니 안한지도 못오래되가지고 뭘 안한지도 못오래되요 맨날 접속해있던데 아 3일 4일정도 1분갔다왔어 아 진짜요? 응 여기 뭔데요 로드웍 로드워그 뭔 또 로드워그야 로드워그 아니면서 믹 쏟아 어없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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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로드워그랑 윈스턴이랑 존다 그 상극이냐 와 개상극이네 와 뭐 이런 상극이 다 있냐 와 씨 아니 진짜 아니 형 진짜 사람이냐 아니 형 싸우고 있는데 힐을 왜 먹는거야 언니 예? 아 나 정말 충격적이네 진짜 와 아 씨 하아 아니 형이 궁 너도 못한다 형이 궁 쓴 거잖아요 어 궁 피하면 되지 궁 썼는데 궁 뺀거면 개이등이지 흠 구쥬구쥬 어 아 나이스, 가져올 와 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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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채팅창이 안보여서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다 아니 형님 집중하세요 왜 이렇게 채팅창을 신경을 쓰냐고요 집중하라고요 애들이 무섭더라 나이스 와 씨 뭐야 아니 이거 눌렀는데 뭔데 와 씨 아니 바로 꽂아지냐 매트리스 눌렀는데 이게 와 씨 아 아 아 아 아 엔 뭐 아 아 아 와아! 와아! 씨! 와아! 아아! 아아! 와아! 나 진짜 와아! 나 허위가 없네 진짜 와아! 씨 나이스! 와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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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와! 쩍 하드! 와아! 잠시만요. 에지!